오늘은 더 맛있어서 마지막에는 상대차 오오오오 іт 야채 내가 wrong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이 뺏어 와우 맛있다 맑아 와우 아우 와우 나 여보세요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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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맛있다. 잘 나와요? 다 마무리가 되어서 비난하실 거예요? 안 비난하실 거예요? 하나도 없나? 일단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열정적으로 체크 체크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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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까요? 저 이제 끝났어요 동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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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심심하셨겠어요 나의 노래 심심하셨겠어요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진짜 나의 노래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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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안녕 오 마이 갓 마이 베이비 현준 제가 키웠어요 저의 베이비예요 두 개 하나씩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 세미의 옷이 따뜻해요 재호 공평하시죠 안 공평하시죠 안 공평하시죠 세미 옷이요 오늘도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가운데로 와도 되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야 거기 되게 신식이구나 되게 신식이구나 여기는 약간 노래방 노래방인데 다니실래요? 괜찮아요 셀프 좀 찍을까요? 셀프 시작 오늘 오늘 누가 들래요? 오늘 내가 들어올게요 오늘 세커버 과연 채소 뒤로 숨어 어? 그런데? 뒤에 다 나와 찔려야 해 홍조가 찔려야 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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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을 하면 어떡해 세미야 흑뚝을 해야지 아 finns thrilling 하나들 semua 오늘은 사이트와 사진 안 찍어요 오늘은 사이트 낙질이요 아 오늘 안 찍어요 찍어요 안 돼요? 개인 소장하세요 어! 그러면 저 개인 소장할래요 아 그럼 저도요 그 첫 번째 오신 분들은 저희랑 사진 찍었잖아요 그거 저 개인 소장하기로 했어요 진짜? 아쉽다 나만 갖고 있지? 갖고 안 갖고 있어요? 우려 안 갖고 있어요 나만 갖고 있지? 저만 가지고 있어요 제 패드 배경화면입니다 왜요? 안 썼어? 저도 주세요 저도 오늘 이거 찍어 안 찍어 지려고 오늘은요 오늘 찍을 거예요? 찍을까요? 쏙 숨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좀 멋져요 놀러 볼까요? 좋다는가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찍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찍고 어 그러면 찍고 만약에 얼굴이 나오길 원치 않으시면 얼굴 앞에다 하트를 해주세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게 웃으세요 한번 더 자 앉아볼게요 저거 잘 빠져 ㅎㅎㅎ 뒤로 갈까요? 어때요? 어때요? 1, 2, 3 1, 2, 3 여러분 뒤에서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와 다이사야 누가 적어주신 거 같은데? 와 반성이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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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하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동이구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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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예쁘게 찍었어요? 잘 많이 찍었어요? 노이프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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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맞다 팬분들이 자 제가 어떤 포즈를 취해볼까요? 포토 다 말을 못해요 말을 지어주세요 따라하기? 포즈가 하지 않으시네 어떤 포즈 해드릴까요? 어 때리는 거? 고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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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화살 하트에다가 그러면은 총 쏘고 화살 날래요? 그래요 저희 너무 격해요 약간 총은 이런 거 이런 거 멋진 초소 진짜 и 오케이 너무 빠르죠 축 Cheers 다음 포즈는요? 화살 날려면 hot? 화살? 어 맞아 저거 써달래요 화살? 화살 하나, 둘, 셋! 막 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막? 이거 미쳤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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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요? 잠깐만요 샘이 털날려요 샘이, 샘이 털날려요 야 진짜! 저기 있어 안 보여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엔딩 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 돼요? 네 오늘 다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네 하나, 둘, 셋! 링크 해주셔야 돼요 링크요? 저 조용히 못해요 노력하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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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만족도 높아 지금 나 엔딩 엔딩을 유후 오케이 조용할게요 조용할게요 죄송해요 조용하려고 계속 한 건 아닌데 근데 또 또 어떤 거 해볼까요? 마지막 네 컷이잖아요? 네 한 개의 마지막 슈퍼 마지막 한 컷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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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할게요 마이크로 이렇게 잠깐 내려놓으면 돼요? 자코도 한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ASC 보셨어요? 네 거기서 보세요 저기서 릴레이 동물 하나 진짜 귀여운 거 어렸다 하나, 둘, 셋 max 탐탐 Перв ashing 탐탐탐 자 이제 보여드릴 게 있잖아요 이제 보여드릴 게 있죠 저희가? 뭔데요? 뭘까요? 보여드릴 게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선생님? 이게 약간 비밀 세미 몰라요? 세미 몰라? 세미 몰라? 겨울을 했네요 세미 이제 집에 가세요 안내 알겠어요 저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했잖아요 저희의 맞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팬분들 앞에서 하는 보이 표현들을 눈물 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볼까요? 마이크를 갖다 드리고 예 준비해봅시다 안녕 큐 마이크 선 한 번만 여쭤놓으세요 아 어 어때요? 제가 지금 대부분아 파이팅 ㅋㅋ 뜨거울 으어 응 마이크 선 한 번만 너는 안 돼요 그냥